많은 사람들이 한강을 최적의 피크닉 장소라고 생각하는데요. 피크닉 외에도 다양한 수상 레저를 즐기실 수 있어요. 그 중 도심을 배경으로 요트와 보트를 타는 색다른 경험! 함께 가보실까요? 반포 한강공원에는 이렇게 여러가지 보트와 요트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. 가장 럭셔리한 분위기를 풍기는 이 요트! 바다에서뿐만 아니라 강에서도 요트를 즐겨봐요. 우와! 친구 연인과 특별한 이벤트를 할 때도 정말 좋겠는데요? 요트 위에서 한강의 모습을 담아보기도 하고 요트 앞편에 누워 짜릿함을 느껴봐요. 7월부터 8월까지 펼쳐지는 2019 한강몽땅 여름축제에서 체험할 수 있는 요트는 골든블루 마리나에서 운영하는 체험인데요. 평소에는 원모어트립 체험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해요. 체험 후 예쁜 선물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요. 해진우 반포 한강공원의 시그니처 마크인 무지개 분수와 함께 낭만적인 분위기는 덤! 서울의 여름! 시원한 요트 체험으로 만끽해요. 다음엔 어떤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리드, 플레이, 익스피리언스! 원 모어 트립!